양훈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안녕하세요 힛스 유니버시리 총장님이신 양훈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상담 프로그램은 기한 박사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주신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또 잡아봤는데요. 바로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네 그래도 계절에는 이 정도는 좀 쌀쌀해야 신선한 느낌도 들죠. 맞아요. 그래도 하늘이 파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저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우리 박사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박사님 오늘 주제 거짓말인데요. 참 큰 토픽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때로는 착한 거짓말, white lie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부모님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렇게 철이 다 나서 학교에 다닐 만한 연령이 되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꾸질함 듣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처음 첫 마디를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수습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성가시고 귀찮아서 그냥 툭 이렇게 변명을 하듯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거짓말은 부모들이 거짓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 연령에는 이렇게 상상력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정말 어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 보기에는 얘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꾸질함을 받으면 이 아이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난 상상하는 게 이거는 혼날 일인가?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혼동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먼저 부모들이 보기에 거짓말한 것 같아도 일단 그걸 받아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나 무슨 무서운 개를 봤어 막 이러면은 이 동네 개가 어딨어? 막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 얘기를 일단은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을 해주라는 얘기죠. 어머나 무서운 개를 봤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만들면 점점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궁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 그런 상상을 한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거짓말했다고 혼내기 이전에 아이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 그래서 이 아이 마음 속에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믿어주는 분이야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말에 신중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날 믿어준다. 이거를 먼저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그 4살, 5살 그때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과 거짓말의 차이를 본인이 스스로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부모님이 해주시다 보면요. 얘기를 딱 던졌을 때는 얘는 그게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지금은 또 조금 좀 자란 애들은 사이버 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 이거는 나의 상상이고 이거는 정말 현실이구나를 스스로 구분을 할 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거를 조업하게 굴어서 거짓말하지 마. 자꾸 이렇게 되면 얘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안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다 나가다 보면 얘는 성인들 다른 어른들 선생님 뭐 이렇게 선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벽을 느끼는 거죠. 이분들이 나를 정지하면 어떡하나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하나 막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그 불안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을 안 하게 만들려는 부모의 의도보다 더 해로운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냥 거짓말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 연령대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너 선물 두고 갔어 이럴 때 애들이 믿는 연령이 있고 알면서도 믿는 척하는 연령도 있고 아예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연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상이라는 거는 어른 시절에도 이 상상력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거짓말하지 마 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율법적으로 아이에게 꾸질함 일관적으로 나가면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손실을 가져와요. 데미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맑고 맑고 또 언제나 열어놓는 그런 부모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사실 저의 경우를 보면 애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애는 정직하려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 그냥 슬근슬근 넘어가고 싶어서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슬쩍 그냥 해버리는. 그런데 저는 어떤 결론을 딱 내렸냐면 우리 아이를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를 믿어주나. 그래서 내가 많이 얘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도 일단 믿어요. 정말 믿어주는 거죠. 안 믿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얘가 결국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너무 늦게 고백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다 바로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와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준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책임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바운더리를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거죠. 정말 거짓말하지마 한마디보다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믿어준다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럼요. 꼭 밑줄을 이렇게 긋고 싶습니다. 맞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어린 아이들 특히 그 나이대의 상상력을 긍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 해라. 그렇죠. 어떤 때는 저희도 손녀딸을 보면 이렇게 무슨 어두워지면 벽에 그림자도 생기고. 또 집에 무슨 장식품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조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막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개 부모들은 안 무서워. 뭐 이거 저깎은 건 뭔데. 이렇게 하기 참 쉬운데 그거를 공감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머 저게 무섭게 보였구나.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창의력이 생겨요. 언어에. 그래서 이제 우리 손녀딸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아직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스토리를 소설을 쓰더라고요. 한동안 그거를 막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는 이야기들을 막 스토리를 써요. 그래서 너무 대견해서 읽어줘. 할머니 너무 재밌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문장력도 생기고 상상력도 생기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몰라요. 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세 자매가 지내는 집이 있는데 그 막내가 한 아무래도 언니 둘을 놓고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똑같은 사례였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무서워서 막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언니들이 그럴 때 에이 아니야. 보통 이제 어른들 같으면 아니야 이럴 텐데 오히려 언니들이 무서워.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서 벽을 때리는 신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막내는 누구보다도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이런 표현하는. 풍성하게 감성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곡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아들은 벌써 42일이나 됐지만 청소년 때 저한테 많이 속여 먹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걸 하나하나 풀어내요. 이제 어떤 거는 제가 정말 속은 것도 있고 몰라서 어떤 거는 알면서도 속아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걔한테 물었어요 내가. 엄마가 알면서도 속아줄 때 느낌이 어땠냐 그랬더니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더래요. 우리 엄마는 자기가 어떤 말이라도 믿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장난스럽게도 거짓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파워가 있다고 저한테. 그래서 계속 믿어주는 게 진짜 파워예요. 엄마 그래서 저 자기 절대로 동생이 청소년이 돼서 뭐 거짓말을 해도 사소한 그럴 때도 그냥 믿어주는 거 계속 일관적으로 나가라고 저한테. 그거 밝히는 건 자기가 형대로 하겠다고 자기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이제 또 제가 한번 상담하는 꼬마가 있었는데 얘는 무슨 말을 해놓고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꼭 세 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네가 정말이에요라면 안 해도 네 말을 믿거든. 그런데 꼭 정말이에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가 봐. 이제 이렇게 했더니 네 우리 엄마가 맨날 정말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아 이제 엄마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남한테도 얘기할 때 자기 말이 정말이라는 걸 한 세 번 좀 확인을 하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습관이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자기는 속이 혹시 부모님을 속이고 나서 아 이렇게 소화 넘어가니까 나한테 유익하구나를 알게 되면 더 자주 속이게 될까 봐 확인한대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리 인간 속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제가 유익을 봤을 때 항상 야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부모의 꾸질함으로 그냥 상쇄시켜버리면 더 이상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벌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벌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마음의 무거움 그게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아는 거죠. 그럴 땐 와서 고백하면 되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고 또 이제 그 거짓말을 한 이유가 정말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물론 어릴 때 이제 거짓말을 고쳐주시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아이들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사회를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거짓말. 예를 들면 박사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두려움이 있다든지 무언가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다하다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경우. 아니면 귀찮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착한 거짓말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러 종류의 거짓말이 있겠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정말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이제 벌을 마땅한 벌도 받고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때는 거짓말이 얘가 다른 동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짓말 자체만 다루게 되면 정말 진짜 문제는 해결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금통을 다 뜯었더라고요. 엄마 몰래. 네. 그러고서는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지나가서 어느 날 보니까 저금통이 다 뜯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을 내려고 꾸지라마 하려고 이제 너 저금통 이거 다 뜯었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어디다 썼니 그랬더니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뭐에다 썼는지 더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유를 밝히지 않는 거는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엄마가 학교를 찾아갈까 봐 자기는 겁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제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줬어요. 이제 오늘 밤 잠들기 전에까지 엄마가 여유를 주겠다. 네가 생각해 보고 네가 엄마한테 말로 할 수 없으면 편지를 나오. 이제 그랬더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각 학교마다 아주 옛날 얘기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반별로 저금을 어느 반이 많이 했나 시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네 반이 이제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진 건 저금통밖에 없어서 자기가 그리고 반장이고 책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금통을 다 뜯어서 갔다 학교를 다 넣었대요. 그래서 1등 했더니 2등을 했대요. 속상했을 때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항의하거나 그러면 난처해지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자기가 저금통 뜯어서 가지고 갔다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얘는 책임감도 있는 거고. 맞아요. 선생님도 보호한 거고 엄마가 또 난리 치는가 봐 겁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지가 얼마나 정말 남을 배려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자기 내면에 숨은 선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기를 찾아내서 서로 얘기해 주고 칭찬해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엄마랑 먼저 상의를 했으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훌륭한 딸을 내가 혼날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애들이 어른보다 더 성숙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크게 되는 것도 싫고 또 자기 혼자 다 감당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어야 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혼날까 봐. 그럴까 봐 그냥 손쉽게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탁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그런데 이제 어떤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거짓말 때문에 이익을 받는데 그게 끝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한테는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건 단호하게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방구 가서 이렇게 저기 물건을 훔친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다뤘냐 하면 다 물어줄게요. 그러면서 막 애 앞에서 다 물어줘버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아이한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그거를 아이가 그걸 보상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에 살 때 미국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들만 새끼 흐르는데 제가 이제 호박을 이렇게 태양이 너무 좋으니까 캘리포에서 호박 오가리를 만든다고 쫙 늘어놨거든요. 이게 베란다에다 그랬더니 그 개구장이 세 녀석이 이제 저기 연년생 세 아이니까 굉장히 개구장이야 유명하게. 그런데 어느 틈에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마당에 버리고 그 쟁반이 깨트려져 있고 막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 게 내가 잘못이지고 그러고 제가 그냥 다 걷어왔는데 그걸 엄마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아들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그 호박값이 얼마고 쟁반값이 얼마냐고 물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저기 이웃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게 제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괜찮다 했더니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아들들 앞에서 괜찮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손상을 배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없어 그냥 얼떨끼리 저도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십불방 이렇게 했더니 이 세 아이한테 큰아이는 4불 작은아이 2아이는 3불씩 너희가 돈을 벌어서 여기 이분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래갖고 그 애들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구두도 닦고 심부름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돈을 딱 쥐어갖고 절대로 절대 애들한테 괜찮다 그러지 말고 받으라고 막 너무나 민망했던 시간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교훈을 배웠어요. 한국어마들은 자기가 그냥 갚아주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지금 딱 내 머릿속에 기억해놔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주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거짓말을 아이들은 왜 하나. 그렇죠. 그 동기를 같이 찾아보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거는 변명이 되면서 거짓말은 자꾸 커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하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시기가 10대가 되기 전이 10살, 11살, 9살 이때. 그거를 확실히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분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그냥 괴로우셨지만 사실은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 번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주 어머 없다 그래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마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거짓말을 그냥 애들한테 강요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사는 아이가 그 아버지가 그 디서빌리티도 아닌 디서빌리티 그 파킹장에 딱 파킹을 하니까 애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서서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아빠 여기는 디서빌리티야. 아빠는 디서빌리티 아니야. 아빠 금방 갔다 올 거야. 지금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 파킹할 데 없잖아. 그런데 애가 앉아요. 아빠한테.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그 벌금 부르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애는 누가 안 봐도 아빠는 거짓말하면 안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정말 훌륭하구나 아들이 더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또 이렇게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무언가 이렇게 좋은 말을 꼭 더 만들어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웃었어요. 깔깔깔깔깔 웃었는데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어디서든 전화가 오셔도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는과 동시에 아 막 이렇게. 외티놀이를 하는 거죠.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좋게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도 사실상 내 마음에서는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짓말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딱 단정짓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너무 지나친 과장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립서비스를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 훈련할 때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상담자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외도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이제 선생님도 외도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내가 아니요. 이러면 내담자가 아유 자기는 경험도 못하면서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유 네 그럼 제가 경험해봤자 그러면 아유 저도 그런 거 하나 통제 못하면서 무슨 상담자. 이게 참 난처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어떤 진실을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생각을 한 것도 운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외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제가 훈련을 하죠. 그리고 또 본인이 정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선생님 저 뚱뚱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자니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뚱뚱해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생각에는 뚱뚱하다는 거가 어떤 기준에서 정의를 내리시나요?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사람이 미움밖에 굴어요. 여러 사람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네 하는 꼴을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지 사이가 미움을 받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직접 해서 말을 하면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언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세요. 그럼 본인이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남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뭐 맞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걸 변명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선생님은 미움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해답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짓말하기는 난처하고 진실을 말하기는 더 난처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죠. 제가 방금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박사님의 지혜를 배우던구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러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맞아요. 저만큼이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박사님 마무리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무슨 말을 표현하는지를 아시죠.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남이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진실한다고 또 남이 상처가 되든 말든 또 막 입 밖에 내는 것도 무례한 거고 이런 어떤 거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런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와,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희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